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은 이제 연극으로 치면 1장,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잠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1막을 마무리하고 이제 2막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도 절대로 어려울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렵게 된다. 이런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생명 살리는 열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의 삶을 가주시 될 영적 삶의 자세 영적 삶의 자세 기준이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망 속에 있어야 한다. 열망 열망은 문자적으로 열렬히 바란다. 그런 뜻이죠. 열렬히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열렬하게 바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요. 행동으로 실천한다.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 담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F.F. 브리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로마스 말씀에 대해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해방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복음을 예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했다 그랬어요. 영적 혁명 이딴 암연해야 되는데 무덤덤 혁명은 커녕 지금 내가 내 개인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다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 문제에 걸려 사는 사람은요. 설정을 들어도 새롭지도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찬송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라니 오늘 하루를 한 주간도 시작을 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또 하나님이 한 주간 생명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해야지. 아멘 자 브리스가 뭐라고요? 로마스는 뭘 줬다고 우리에게 영적 혁명을 줬어요. 영적 혁명을 일으키라고 혁명 아시죠? 혁명 여러분 혁명하면 5.18 뭐 이런 거 혁명 혁명은 엄청난 변화지요. 대변화지요. 이 로마스는 이렇게 사람에게 영적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을 일으켰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내가 살아온 옛털을 완전히 깨버리는 혁명은 그런 거예요. 지난 건 다 박살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옛털을 깨고 새털 인생을 시작한다가 영적 혁명이 쉬운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옛털, 옛석관, 내 체질 다 깨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장세기 3장의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뭐든지 나중심이야.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나중심인데, 내 중심 사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나중심. 그래 살잖아요. 그 옛털이에요, 옛털. 언제나 나중심. 장세기 1장의 물질, 돈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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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에 시험 들고 돈에 그냥 낙심하고 돈에 원수 맺고 돈 때문에 그냥 그냥 돈 때문에 이 물질이 이거 확 잡혀있단 말이에요. 11장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하자. 이게 우리 옛털이에요. 세상에 그나마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지고 옛털.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심, 물질중심, 이 세상 동기 가지고 살면 절대 신앙생장 안 돼요. 영적 암덩어리 꽉 잡고 있어요. 자라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은혜받은 것입니다. 은혜받이 빠져나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혁명이라고 혁명.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달라서 사람이 이걸 셰틀로 어떻게 받을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끝난 거 다 인생문제 끝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 생겨도 그리스도.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금 땅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걸 셰틀이라. 완전히 바뀌어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나니 돈의 개념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허신하는 모습이 확 바뀌어져요. 그래 해온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사한테 세우고 본다면 멋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혁 갱신 개혁하시고 계속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주제를 주워가지고 여러분을 다루셔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니까. 무슨 하나님 이 사람이 부담을 줍니까? 시험될 정도로 하나님 부담을 줍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보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말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계보마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셔틀로 확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삼오직 이걸 삼오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부터 삼오직이 되게 하야 조사사 이런 결론 내고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써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형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명사형 성도가 아니라 동사형 성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이런 전도자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지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생명 살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1절로 2절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 민족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야말로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혈기 등등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이석 길거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왕구하니까 워낙 지식이 많으니까 워낙 그야말로 율법적이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만나줬다. 길거리 대낮에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비추면서 거기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야말로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내가 유대인 아니냐 내가 율법 학자 아니냐 내가 가불 문화 중에 가장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그 학자 아니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가 진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구나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날 이후로 그 장면 이후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영혼 구원의 열망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 이것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전통했던 세상 학문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이 세상 지식 세상의 모든 학문 이것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대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기 동족 이 자기처럼 살아왔던 이 동족 이 동족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를 나처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 보면요 동족 구원의 가슴이 불탔습니다 동족 구원의 가슴 그걸 두 단으로 나와있지요 하나는 근심 근심 두 번째 고통 그랬어요 그런데 근양 근심 아니고요 큰 근심 큰 근심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이 심정이에요 심정 이 복음을 증거지 않으면 막 가슴이 불타 불신자 보면 안타깝게 그치없어 종교인들 보면 더 가슴이 아파 저렇게 열심히 종교사하는데 구원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함이 있는 불신 영혼을 바라면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가져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겠지 예원계에서 정도 되면 있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프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느껴봤어요 저 사람 좀 구원받으면 좋겠다 검식해봤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본 적 있어요 이 바울이 말이죠 지금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 근심과 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영혼 구원을 향한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해 영혼 구원을 향한 부신 영혼 구원을 향한 이 마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육신적으로 자기 민족 민족 구원을 위해서 로마드 10장 1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지금 이 상태로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구원이 없어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비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세상 서론에 있지 않아서 그런 수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한 이 열망 이것은요 자기 성교하면서도 잘 드러나요 성교 전략에서도 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성교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회당 전략이에요 회당 어느 도시로 가든지 바울은 1순위 어디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냐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데 유대인이 기도하는 처고 유대인이 예배하는 처고 유대인들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회당에 들어가야 유대인 만나는 황금의장이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바탕이 뭡니까 자기 동족 구원이에요 성교직 하면서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전 세계에 다 깔려있어요 이스라엘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전 세계에 다 헛더니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 잡고 있어요 뚜껑 서고 뉴욕 메네탄에 가면 참 유대인의 표나요 딱 이 뚜껑이 전자나 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것도 아주 비싼 메네탄의 다이아몬드 금보석판은 싹 다 주인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헛더니 바울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증가하여 성교주로 가는데 그 성교하면 언제나 회당이 있어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 엄청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끊임없이 자기 동족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핍박한데도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욕을 한다 비방을 한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지요 그 말려들 이유가 없어요 무슨 욕을 하든 무슨 비방을 사기꾼이 도둑놈이 온갖 욕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잡혀가지고 시험 들고 상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미워가지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닌데 뭐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은 날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을 알면 언젠가 크게 부끄러워할 거야 당당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을 핍박하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돌이 어떻게 불쌍이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릴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서대반 집사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돌을 치는데 돌을 치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리고 하나님 미워하고 원수 맺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이지 그냥 이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데도 결코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울을 버렸으나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사실 로마서 말씀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찬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유대인 크리찬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족 구원의 열망을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루라 자기 동족이 구원을 할 수만 있다 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원한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저주를 받아 저주는 뭡니까 할라말로 아나데마 아나데마 뭐냐 지옥형벌이에요 이 저주라는 말은 지옥형벌 엄부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바울이 무슨 그리스도가 끊어질지라도 했지만 끊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간절했다 내가 하나 끊어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 좀 구호받으면 좋겠다 이미 로마서 8장 39절에서 선포한 대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주세요 한 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간절히 열망이 있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확신이 로마서 9장에서도 절대 사명으로 연결되죠 절대 확신이 절대 사명으로 연결이 쫙 됩니다 마틴 루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동족을 위한 바울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다 그랬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다 마틴 루턴의 말이에요 이 바울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슴을 가진 자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가 말로는 세계보호만 하면서 정작 자기 주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자주 보니까 자주 보니까 긴급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안에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내 친척 중에 불신 친척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불신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불신 영혼이 있냐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2부에 참석하는데 참 감사해요 얼마나 참석해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서 나는 우리 랩런트를 위하자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를 영적선의 기능성의 문화섬입사를 하시고 3단치 일 수 있는 엘리트가 나오게 하셔야죠 없어서 누구에게 일 수 있는 엘리트가 나오게 하다가 기도할게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는 달라야 됩니다 랩런트는 다릅니다 랩런트 나는 랩런트입니다 영적 정체를 가진 순간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세가 달라야 돼요 왜 나는 은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노는 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사원이 달라요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중고등고 아멘 그러면 다릅니다 저 친구는 학생인데 어쨌든 목사 같네 그런 소리가 들어야 돼요 목사 같다 목사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을 사업하면서 네 목사 하면 목사 비슷하네 아줌마가 전도사예요 영계 성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그 정도 들어야 돼요 혹시 뭐 신화 가졌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자에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민을 돌아봐야 돼요 내 주위를 돌아봐 만드는 자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할 수 해야 되겠다는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안경을 끼고 너무나 정말 내 주위를 보니까 순수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디보던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세임받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불신자보다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왜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저 죽어가는 자들 저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냐 믿든 안 믿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악해서 되겠어요 참으로 내가 깨달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은혜 은혜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우리가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모셔요 효잔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한번 듣게 하도록 내가 뒤에 동영상 머리야 엄청 영상을 많이 봤더만 내가 들어가서 효잔치 우리 예원 효잔치인 걸 이거 뭐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뭐 10만이 넘는가 1만이 넘는가 하여튼 엄청 많이 봤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막 영전 메시지 하는 뒤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도 몰라서 가수들이 마지막 노래하려고 나와 앉아있었는데 내가 영전 메시지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길을 짓는가 봐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없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영접시게 될 거 아니에요 영접 노래 한 번 더 들으면 뭐 할까요 그거 아멘 그래가지고 영접시게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갈 때 다 된 어르신들 모셔 가지고 영전 메시지 다른 거면 세상 노래 들으라고 입값 던져놓고 우리 본심이 뭐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분들 구원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구원한다고 세상 말로 큰 무슨 위기 교회가 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에요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잠잠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강서구 양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금화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보금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섰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강서구 안에 믿는 많은 70만의 용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보금을 전갈 예를 섰다 그래서 청소년 행사도 하는 것이고 어른들 행사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교를 세우고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많은 용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보다 악한 소리를 들여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과한 사람은 자신이 거기서 있는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너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불신자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제가 한참 울름받을 할 때 택시를 타잖아요 지방 가면 택시 타고 여수 내리면 여수에서 순천 내리면 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탈 때 마다 택시 타잖아요 택시를 탈 때마다 사실은 사회역들이 많으니까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시게 해요 그럼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염주에 수십 개를 떼어냈어요 영접식이 가지고 예수 영접식에서 정말로 확인하고 보내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동삼 절개 입만점 교육하면서 김해 공항이 내리면 김해 공항이 내리면 무조건 동삼 절개 도착하면 다 인접다 생겨요 거기다 왜냐 성경이 하게 하니까 양심사 안 할 수 나 피곤한 점 쉬고 싶은데 저 한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할 수 없이 아저씨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덕불 바울도 때로는 그러죠 부덕불 막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많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의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불신자가 너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 불신자에게 한 번도 복물되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영계적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족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망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 바라보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성경의 하실 일이고 나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보험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은약들과 열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수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촌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민족이 요즘 만사천 종족이라나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사천 종족이 지구촌에 수백 나라의 만사천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최초 축복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구촌의 덕군이에요 하나님이 찍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유일하게 그 민족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여덟 가지 확신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아무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임지하시는 영광을 그들은 처음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임지를 체험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성소에 계시면서 제사 질 때마다 늘 지성소에 하나님 영이 임지하셨다 지구촌에 하나님 영이 쫙 임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추시켜 나갔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에게만 주었어요 메시아 인류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언약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했고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우리는 우상순배하고 살 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따윗 같은 이러한 아주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이 조상들이 그리고 이 조상들의 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마어마 주고받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느 민족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의 기득권을 다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이들은 싹 다 스스로 거부해버렸어요 이들은 예수의 시도를 거부했고 예수의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정무진 선교사가 집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로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전도지 들렀다 전도했다 당장 추방합니다 그 시로 쫓겨나갑니다 예수 말했다 당장 추방이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거부해버렸어요 다 거부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고민이 가장 큰 거예요 이 엄청난 조상 엄청난 신분 엄청난 축복 다 거부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하루 정도 한 달 정도 일 년 정도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은양 역사의 최종 열매인 예수 그리스로 거절했다 인류가 살면서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처참한 장면이 뭐냐 전도자가 보험을 전개하는데 이 보험을 받지 않는 순간이에요 보험을 전해하는데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어떤 일보다도 가장 처참한 순간이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특권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놓친 이스라엘 이 축복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구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 구원에서 상관없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육신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다 오셨고 이 구인류를 구원하게 보험을 주는데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불신자보다 앞서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주위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훨씬 많고 똑똑한 사람 훨씬 많은데 왜 나에게 먼저 이 구원의 맛을 보게 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받은 구원을 말하라 라고 하겠습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계신 최고의 기대입니다 지금 기대치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암 부스 윌리암 부스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어요 감리교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전혀 사회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그냥 원래 있는 영국 이 교인들 이 교인들의 이 모습을 삶을 보면서 아 이래가 안되겠다 교회가 개혁의 이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과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진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 자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전도는 전투다 그랬어요 전도는 전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함께 뭘 만들었냐 전도는 군대식으로 전투하는 것이다 군대식으로 군대식으로 전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개혁장을 다 붙였어요 군대가 군복을 이 군복 같은 곳을 구세군은 다 옷이 다 있어요 군복을 그리고 개혁을 다 군복 군인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움 전투하는 예수 군사다 그래가지고 군대식으로 전투하고 사회빈민청 사회빈민청을 파고들어서 돌봄사역을 진행했어요 당시 교회는요 비방했습니다 전도를 저렇게 무슨 군대식으로 하냐 군대식으로 교회가 군대냐 막 비방했어요 그런 빈정된 비판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이 윌리엄 부스와 함께하는 이 전도운동은 계속 전 열매가 맺히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어요 지금도 구세군은 사회적 돌봄사역 이것을 그렇게 지금 또 전세계로 하고 있죠 큰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면 청탄절대 뭐하고 있어요 자선남비라고 자선남비라고 그게 구세군이에요 지금도 그 돌봄사역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 큰 변화를 일으키니까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우드 7세 윌리엄 7세가 윌리엄 부스를 불렸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왕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이 전도운동이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하면서 만찬 기념으로 부스의 친필 사인을 요청했어요 이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윌리엄 부스처럼 영혼 구원되기 바랍니다 내 야망은 영혼이야 사람들의 영혼이야 생명을 살리는 야망 생명 살리는 야망 이걸 가져야 돼 생명 살리는 저는 그걸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변치 않고 정말로 일심전임 지속으로 세계범 수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오력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뭘 봤냐면요 영혼 구원을 봅니다 얼마나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영혼 구원이 돼서 정말로 힘을 다하고 있는 그 분입니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 언젠가 변질됩니다 언젠가 마귀신부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모태로 그걸 봐왔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슴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해외 캠프도 가서 같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가서 그냥 따라가서 가서 기도하고 그렇구나 이 현장 이렇고 내가 평생 기도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만 갔다 어디 인도네시아 갔다 어디 캠프 갔다 평생 기도해요 그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왜 갔다 왔습니까 그거 보고 왔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봐야 믿음이 생기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캠프를 가는 거예요 물론 맨날 여기저기 놀러가다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는 거기 있어야 돼요 기도해 하나님이 왜 여기 오게 했을까 왜 이걸 보게 했을까 이거 내가 평생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계보험화예요 아멘 세계에 헛되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세계보험화라고 이런 열정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리는 누굽니까 완벽히 해방된 인생이에요 전혀 우리를 잡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이런 삶이에요 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다 나만 소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나 혼자 구원 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최고의 기대치 이걸 완벽하게 충격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LA에 있는 디즈니 월드 있잖아요 디즈니 월드가 경쟁업체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회사 기미를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회사 기미를 다 보여줬어요 경쟁업체들이 놀래가지고 디즈니 회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디즈니 월드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카피가 가능하나 우리의 열정과 의미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절대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교회가 카피가 불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영혼 사랑하는 열정과 이 사랑 영혼 사랑하는 열망만큼은요 저는 볼 때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우리의 교회를 따를 수 없다 너무 순수하게 정말 말없이 현장에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증가하는 자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 정말 대단한 감동이 되구나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해서 끝까지 찾아가 끝까지 막 수분이 스렴 보이고 찾아가서 그 영혼을 요번에도 그 병원에 어느 분 무속인 복음 증가했는데 수십 분을 찾아갔다 하더만 여러분 이런 열정 가진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 식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 열정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기대치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다 지극이에요 영혼 사랑 열정 이 가짐은요 그거 진심으로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생업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신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난 체험하고 사는 사람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이제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영혼권의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영계의 성도들 생명살인 열망을 날마다 새롭게 불태우면서 멋진 전도 작품 만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군요